뭐 배운 것 같아요 A가 무슨 소리 낸다 A에아어 중에 에가 된다고 배운 거에요 그 다음에 B는 무슨 소리 낸다 V 소리 낸다 A하고 B A는 A에아어 중에 에가 되는 것들 모아놨구요 그 다음에 물론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배웠습니다 자 모자는 뭐던가요 캡 그렇죠 쓰는 법은 그렇죠 A가 뭐 중에 뭐 됐다 뭐 중에 A가 됐죠 그렇죠 C는 뭐 중에 뭐 됐다 그러면 S가 됐으면 세비인데 그렇죠 크가 됐죠 그래야 캡이 뭐 캡 캡 오케이 계속해서 구매야 얘는 없애자 그 다음에 새는 뭐던가요 Bird 쓰는 방법은 뭐던가요 와우 한별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I가 뭐 중에 뭐 됐죠 그렇지 그러면 R은 B 합치면 여기까지 소리가 Bird 자 I, R 있지 I, R은 항상 어얼 돼요 I가 무슨 소리 날까 고민 I, E, I, E 어 중에 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I, R은 항상 어얼이에요 그래서 Bird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그냥 계속해서 Bird 받구요 그 다음에 침대는 Bad 그렇죠 그러면 침대 Bad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몇 번? 잘 모르겠어 모르건지 그러면 어떻게 써요 영어로는 B, A, D면 1번인거야 2번인거야 2번인거야 2번인거지 근데 아니에요 침대는 1번이에요 그러니까 B, A, D B, A, D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거는 침대가 아니고 이건 나쁜 나쁜 놈 할 때 나쁜이야 그리고 침대는 뭐다 B E, D야 알겠습니까 침대라고 해야되는데 나쁜이라고 하면 안되겠지 됐습니까 뭐 나 침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얘기하면 나쁜 사주세요 이럴거 아니야 배드 해야되겠지 헷갈리면 안되겠지 그러니까 됐습니까 Bad, B, D 알겠습니까 나쁜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돼 난 나쁜 나쁜해서 잘거야 이럴거 안돼 침대에서 잘거야 이럴야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모자 또 나왔네 인 넘어가구요 캡이었구요 자동차는 Car 쓰는 방법은 그렇죠 아까 IR은 항상 뭐가 된다 자 한별아 니가 이거를 Car 하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Car 라는 글자를 머릿속에 떠올려봐 그럼 얘가 Car 되려고 그러면 그냥 AR이 무슨 소리를 해야 Car 가 되죠 좋아 A, Her 돼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AR은 항상 R이야 R, C는 뭐 중에 뭐 됐어요 스크 중에 크 되는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게 좀 어려운거 나왔네 화살 뭐에요 에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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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됐고 에 얘는 R 얘가 뭐가 되고 있어요 O 하고 O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합쳐서 에로우 와우 한별이 에로우도 쓸 줄 아는 3학년이네 에로우 오케이 한별이 발에서 최초 아니야 다른 친구들도 다 쓸 수 있나 다른 친구들도 쓸 수 있는 친구도 많아요 에로우 오케이 드디어 한별이도 쓸 수 있게 된거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과는 뭐죠 에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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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쓰나요 그렇죠 A, P, P, L, E 최연아 조금만 기다려줘 이 친구 금방 끝나니까 오케이 오늘은 뭐 배웠니 최연아 너 뭐 갖고 있냐 물어보고 뭐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이런거 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곰 이거 조금 쓰기 어려운데 곰 일단 소리는 보고 Bear 그렇죠 어떻게 쓰면 돼요 오 와우 그렇죠 선생님이 조금 어렵다고 한 이유가 자 이 A가 뭐나 뭐가 되는데 B랑 A가 되죠 E, A가 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뭐가 됐다 A가 됐어 그래서 같은 거 뭐가 됐다 Bear 오우 한별이 쓰기 실력 Bear 엄청 늘었네요 선생님이 쓰기 연습하라 그러는게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3학년 다 와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냥 계속해서 가방은 뭐죠 Bag 쓰는 방법은 그렇죠 B, A, G죠 Bag 오우 Bag 오케이 계속해서 컵은 뭐죠 컵이고 쓰는 법은 그렇죠 오우 U는 뭐 중에 뭐 됐어요 어가 됐죠 그쵸 쓰는 법도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자 고양이는 캣 쓰는 법 그렇죠 A가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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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, G, E, E 가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개미는 Ant 쓰는 법 그렇죠 A, N, T 계속해서 A가 에 소리내고 있어 엔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이고 제일 어려운 놈 나타났다 하고 네 에리 게이더 어떻게 써요 와우 예 옆가스 소리가 에 에리 예 그 A 가 A 게이트 어 얼 인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와우 한별이 양손 엄지척 짱짱짱 아주 훌륭합니다 에리굿 선생님 특급 칭찬 실력이 확 늘었어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용